영ласти씨는 로밍도 잘 나올 것 같은 식사 나이 한마리 있을걸 생겼어 여행한 여행 여행 잡았다 잡았다 잡았어용 으아! 잡았습니다! 짜잔! 제가 한 마리 있을 것 같다고 했죠? 아니 여기가 안에가 어떤지 제가 이따 카메라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걸로도 안 보이고 저걸로도 안 보여서 저만 보이는데 캬! 자 한 번 더! 세골! 세골! 좀만 옆으로 가봅시다 우와호우! 여기서 해봅시다 오늘은 낚시 가는 날 디라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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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한번 던져보자 왔다! 오! 좀 크다! 디라리라 디라리라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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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! 하하하하! 하하하하! 하하! 오! 조금 커요? 흔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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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알았어 아까보다는 조금 커졌어요 그래! 하하하하! 그래봤자 솜짜지만 하하하하! 뭐에 찔린거지? 하하하하!! 아 터죽겠어 그래도 줄자에 재볼까요? 아음! 아 방금 이 줄자권에다가 와 옹팡지게 찔렸어요 아 아파 오지게 찔렸네 휴지가 없는데 어쩌지 집에서 손 닦아야지 짠 여러분 안녕 예란이예요 괜히 미팅 가기 전에 한번 던져보겠다고 하다가 옴팡지게 손질려서 손에 구멍 난 예란이입니다 그래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낚시하다 바늘에 찔리고 그럴 수도 있지 뭐 갑시덩 어 네 여보세요 네 이제 출발할게요 네 이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다행히 시간을 딱 맞췄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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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